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오늘 한번 볼 텐데 지금 장중인데요 1% 전후에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조선업은요 올해 들어서 완벽하게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턴어라운드가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구요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면 간단합니다 이해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실적에 대비해서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실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요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냐면 22년도까지는 적자폭이 크게 나왔죠 자 근데 배를 만드는데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죠 짧아야 한 3년씩 이런 식으로 기간이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쵸 흑자의 실적은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올해 예상치가 2300억 정도가 예상치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나눠서 봤을 때는 196억 589억 759억 그쵸 그렇게 크게 이 전환점을 못 찾을 거예요 자 근데 과거에 있었던 적자 수주 물량들을 모두 다 커버를 하고 나서 흑자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이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건 주가 측면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쵸 지금도 가파르게 상승하고는 있지만 실적의 이 절대적인 폭 자체가 크지 않잖아요 그쵸 여기 적자를 볼 때 보면요 직전 5년치에 대한 움직임을 보면 4천억 6천억 1조 이상 1조 3천억 8천 5백억 이런 식으로 적자를 봐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털기 위해서는 그쵸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자 근데 올해 다 털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흑자에 대한 폭이 커지고요 대략 25년도까지 올라갔을 때는 자 매출액 성장률보다 이익의 성장률이 더 크다는 거죠 이렇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선가 자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제가 조선주들은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특히나 거기서 삼성중공업은요 수주량 그리고 선가 측면에서는 가장 앞선 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회복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가는요 실적보다 그쵸 실적보다 먼저 올라갑니다 자 실제 6월달에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7월달에 상승폭이 가파르게 발생을 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 구간에서는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나쁘다고 해서 제가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가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그쵸 조정 구간을 거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9월 그리고 10월달에 나왔었던 조정은요 한 가지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장에 대한 안 좋은 부분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빠진 거다 즉 시장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죠 자 이런 구간에서 지금도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하락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하락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환율이 같이 따라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환율은요 1319원입니다 그쵸 삼성중공업이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수주량만 보더라도요 23년도 수주량은요 23년 8월달 그쵸 8월달까지 LNG 운반선만 10조 이상의 수주를 달성을 했고요 자 1분기에 1조 6천억 2분기에 1조 9천억 3분기에 2조대입니다 자 삼성중공업의 실적만 합치더라도 어느 정도가 나옵니까 6조 가까이 되죠 그쵸 10조 이상이라는 건 삼성중공업이 압도적으로 한국 조선사에서 높은 수주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고 그만큼 성과도 높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력에서 이제는 조선 빅3 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요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한 가지 내용은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는 거고요 그게 좋을 부분뿐만 아니라 나쁠 부분까지 함께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미 나빠질 부분을 반영했다 자 여기서 제가 환율을 한번 볼게요 자 환율을 한번 보면 오늘 환율이요 1319원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내용만 봐서는 그렇게 쏙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느냐 한국 시장은 아직까지 미국 시장보다는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시장에 대한 회복 속도도 미국 시장에 비해서 작을 수밖에 없고 그건 실적에 대한 영향인데 실적에 대한 영향을 먼저 받아서 종목단에서 움직인 게 올해 초에 뭡니까 2차전지 그쵸 그리고 반도체예요 자 그리고 나서 6월달에 들어서 조선주가 더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지금 환율에 대한 움직임을 보더라도 환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미국 측에 부담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쵸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랬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죠 미국 시장이 어려운 구간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연준에서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그랬을 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한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내년 1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죠 미국에서 이럴 때 바이든이 되게 곤혹스럽게 될 겁니다 이미 지지율 측면에서 밀리고 있다는 의견들이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치화된 자료에서도 그렇게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부양에 대한 기조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물가도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을 유지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무언가 액션이 나올 때가 됐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환율이 올라가는데 따른 부담은요 미국 정부 측 그리고 연준에서 져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측면에서는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삼성중공업은요 지금 저가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매수 구간을 잡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기술적인 내용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우선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잡아라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의미를 하고요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켜야 되는 이유는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2주 안에 내가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서 물량을 또 늘리고 물타기를 이어간다? 아무리 앞으로 좋아질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보세요 에코프로 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당연히 성장하겠죠 근데 150만원에서 막 60만원 70만원까지 빠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쫄립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에 잡는지가 중요한 거지 어떤 종목을 잡는지는 얼마에 잡는 걸 판단하고 난 이후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단기 보유 전략 그렇죠?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우선해야 되고 자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시장의 내용이 좋지 않지만 시장의 내용이 좋지 않은 과정에서 2차전지는 강세를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렇죠?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쏠려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역으로 돌려서 봤을 때 2차전지만을 우리가 보유해 갈 수 없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 자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시세는요 선반영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시작점은 여기 신고가 구간부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정배율로 만드는 과정이 먼저 필요했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모두 다 실적에 앞서서 반영이 된 겁니다 자 실적의 전환점을 보게 되면 1분기 196억, 2분기 589억, 3분기 759억이 찍혀서 나왔는데 그렇죠? 3분기에 대한 실적지는 언제 발표가 되죠? 10월에 발표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미 10월에는 신고가를 만들고 그렇죠? 저가 대비해서 거의 100%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조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때 3분기 실적이 나오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다 즉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매도하고 지금은 재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신고가 매매를 하는 제가 강프로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갈 텐데 뭐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자 부방 그렇죠? 8시 48분 장 시작 전에 나가고 부곡철강 8시 49분 장 시작 전에 나가죠 에코프로 머티 8시 50분 이건 제가 계속해서 그렇죠? 강세를 보이고 있을 만한 종목으로 계속된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보세요 12월 8일 지난 금요일인데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하라쿠 급등 중 2차전지대 에코프로 머티만 매수 가능하다 가격과 시점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 시점에 대한 걸 제가 매일매일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갔었던 게 하락하고 있었던 12월 7일부터입니다 그렇죠? 11만 4천 6백원 그렇죠? 오늘도 5%대 하락 에코프로 비엔보다 더 하락폭이 크다 단기차익이 나오고 있는 것 양극제 기업은 12월 3일인가 4일일 겁니다 그때 44조 수주로 기준이 변경되었다 삼성 SDI에서 들어온 수주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가 매수할 게 아니라 최소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들을 찾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장 시작 전에 그렇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 칩스앤미디어 대략 한 10% 정도의 수익 솔브레인 홀딩스 한 3% 정도 수익 마감이 됐고요 카페24 거의 한 10% 가까운 수익 구간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12월 10일을 맞죠? 부방 한 10% 정도 장중 수익이 발생을 했고 내가 고가에서 포기를 하더라도 그렇죠? 고가에서 한 5% 정도를 주고 나오더라도 5% 수익은 가능하다 근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신고가를 달성한 종목 기준에서 매매가 진행이 되고 부국철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 보시면 신고가를 먼저 달성을 하고 돌파 관점으로 집중을 하죠 장중에 내가 충분히 포기하고 나오더라도 5% 이상의 수익 달성은 가능하다 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대를 잘 못 잡겠다 그리고 매매의 기법에 대해서 궁금하다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고 제가 신고가를 추적하는 검색기까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다는 걸로 인지를 하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다시 신고가 돌파가 나오는 첫 번째 단계인 정배열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수급보다 중요한 건 가격이 얼마에 있는지 그리고 저가를 잡지 않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저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득은 없고 손해만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돈보다 시간에 대한 손실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어렵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서 말씀드렸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실시간 내용 신고가 매매에 대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공략법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중공업의 가격적인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 주도주 올 연말에 또는 연초까지 해서 시장은 불안할 수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신고가 주도주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 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것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 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홍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의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한미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서 하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5 7 13 15 16